아고구려 역사지키기 마라톤 대회 종목 풀코스 남자 1위 김영범 2시간 37분 45초 상기인은 2017년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제출한 제13회 아고구려 역사지키기 마라톤 대회에서 두수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마라톤타임즈 회장 이수열 축하합니다. 네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42.195km를 1위로 꼬리를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고구려 역사지키기 마라톤 대회 종목 풀코스 남자 2위 장규창 2시간 40분 11점 이하 동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아고구려 역사지키기 마라톤 대회 풀코스 3위 노희성 2시간 41분 56초 이하 동물입니다. 2위와 3위에 불수가 불과 1분 정도 넘습니다. 2위의 본명입니다. 2위의 본명입니다. 2위에서... 화이팅! 자! 잘해 주십시오. 순차 6위 선수 6위